자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붕어형 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슈퍼 젠 파이터죠 슈퍼 젠 파이터 미니 믹스 라는 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쌀은 못하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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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첫 스테이지 클리어. 이 아이템 쓰는 게 키가 뭐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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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게 스턴이야? 이 아이템 쓰는 게 키가 뭐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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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쓰는 게 키가 뭐였죠? 오케이 이파로 나나게 가겠네 뭐야 오케이 내가 먹었다 이파로 나나게 가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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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, 페르시아 박스인데 오케이 내가 먹었다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, 페르시아 박스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 박스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 박스. 오우 잘되네 페르시아 박스. 어 이거 부작품 맞을 때 야해지네? 부자풍 자주 써야겠다 와 왜 이렇게 많이 달라 부자풍 자주 써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무리가 어려운데 무리가 어려워요. 아이씨 지가 쳐보고 뭐. 아 망했다. 저거 맞은거야 안 맞은거야. 휩싸게 너무한거 아니야? 야 저게 무슨 씨. 와 너무한거 아니야 저거? 정말 쓰레기네 이 자식. 아니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밖에 안 맞아. 와 쓰레기네 쓰레기. 모리가 그렇게 안 맞는데. 싸우는 꼴하지마. 와 필살이 흥에 맞는것 봐. 누가 그렇게 맞았는데. 필살이 8단인데. 도입한다. 도입한다. 완전 상습법이야 상습법. 이거 사위꾼. 야 이거. 사기를 한도 못 치운게 아닌데. 와 필살기 씹어먹기. 와 필살기 씹어먹기. 아 죽을것 같으면서 안 죽은데. 쟤는 항상 저렇게 4단으로 맞네. 모르고 존나 개지사하네. 오긴 했지만 말이죠. 야 모르고 존나 치사하다. 필살기를. 저렇게 얌새기처럼 맞네. 보인다. 아 왜냐하면 내가 노란색이 나갔들 같고. 잘해.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